먹을래? 어, 뽀뽀뽀뽀 되긴 되겠다. 집주 새로 내라고? 응. 지금 방학인가? 응. 엄마, 원래 말랐어? 왜 갑자기? 좀 살 짐 있으셨나, 어머님이? 엄마, 원래 어땠는데? 원래 둥둥 있는데, 여기. 형 빠졌잖아. 엄마, 왜 이렇게 빠졌대?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근데 원래는 운동도 하고도 안 빠진다고 물어봐. 근데 기현이 작년에 안 좋아졌을 때 생각나? 기억이 안 나나보다. 그때 엄마 신경 써서 그때 좀 빠졌다, 애가. 운동하다가 안 빠지다가. 먹어. 더 시원해. 표정 봐. 운동해서 잘 안 빠졌어, 엄마가. 근데 작년 6학년 때. 응. 근데? 힘들었었지. 그럼 내가 한 살 때는 엄마 뭐 했어? 어머나. 내가 한 살 때 뭐 했냐고? 응. 기현이 돌보고 집에 있었지. 아니, 왜 그럴까? 눈빛 봐. 엄마라고? 어머, 세상에. 엄마라고요? 과거에 뭐 있었는데 말해봐. 과거. 계속 엄마를 의심하나봐요. 엄마가 아니라고. 과거도 몰라? 괜히 과거 무슨 의사인지 말해보라. 응. 응. 봐, 눈빛 변했다. 과거에 무슨.. 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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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던 거 기억나? 내가 어렸을 때? 응. 엄마 덕성증 찍어줬잖아. 그때 같이 누구랑 있었지 막. 그 다음에. 귀여워. 치중한 눈빛인데 진짜? 아빠. 오. 아니야. 엄마 뭐야? 어머, 어머. 내 엄마 아니야? 나 많은 걸 좋아하네. 많은 거 줄까? 응, 많은 거 줄까? 네 자리에 가. 제일 즐거울 시간인데 식사 시간이. 아이고. 지방 분위기가 안 좋지 뭐. 왔어? 왜 다 쳐다봐. 헉? 어머.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금 조마조마할까? 아아. 더 딱이야. 왜? 그냥. 여기가 어디 있어. 그냥 여기가 어디 있어. 그냥 여기가 어디 있어. 그냥 없어, 기현아. 그냥 왜 없는데. 뭐 좀 표정이. 하다 보면 이유가 되지 않으니까. 또 눈빛이 완전히 다르네요. 진짜 모범생이었는데. 아유. 어머. 이 분위기는 좀 밥 먹기가 힘들다. 어머. 왜? 왜? 분위기가 너무 짜증나. 아, 진짜 나 좋아. 예전에 그 맛이 아니잖아.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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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많이 이상해. 어머. 잘 먹습니다. 그냥 다 이상하다고. 나도 이상하게 보이지, 엄마. 어머. 어머. 어머니 고민되시겠다. 나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이상해 보이냐고? 응. 표정이 진짜. 대답이 늦어 와. 그럼 아빠, 내가 이상하게 보여? 우와. 아빠는 조금 이상하게 보여. 그래? 나도 아빠 이상하게 보이고. 형아도 이상하게 보이고. 엄마도 이상하게 보이고. 엄마도 이상하게 보여. 이게 뭔가... 호으...